안녕하세요. 4, 1, 눈 모양의 급수 8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흑이 둘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100을 잡아보세요. 이런 모양에서 이 100을 잡으려면 이곳에 치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흑이 1번으로 치중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모양은 이곳에 옥집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곳에 흑이 1번으로 둬서 치중하시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딜까요? 지금은 이곳에서는 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옥집입니다. 이곳은 옥집이고요. 그러면 이곳에 치중하여서 이 100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흑이 1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이 모양도 100을 잡으려면 흑이 이곳에 치중하면 되겠죠? 이곳에 흑이 1번으로 두시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모양은 어딜까요?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급소에 치중하여 잡으면 되겠죠?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1번으로 이렇게 치중하시면 잡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1번에 두시면요. 100이 2번에 두었네요. 그럼 흑은 3번으로 이곳에 두면 100은 분리된 두 집이 없죠? 그래서 잡을 수 있습니다. 3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200을 잡으려면 급소에 치중해야 되죠? 이곳이 급소입니다. 이곳에 1번으로 치중하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100이 2번에 두면 흑은 3번으로 뚜면 되겠죠? 이 모양도 급소에 치중하여 잡으면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 1번으로 치중하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흑이 1번에 두시고요. 100이 2번에 두면 흑은 3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이 모양은 급소가 어딜까요? 바로 이곳이죠. 1번으로 이곳에 치중하면 됩니다. 100이 2번에 두었고요. 흑은 3번에 이곳에 두면 되겠지요? 이곳에 두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급소가 어딜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1번에 이곳에 치중하면 되겠습니다. 100이 2번에 두었고요. 흑은 3번에 두면 되겠지요? 이 모양도 이곳이 급소가 되겠습니다. 1번에 치중하시고요. 100이 2번에 두면 이곳은 옥집입니다. 이곳도 옥집이 되겠지요? 그럼 흑은 3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급소가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죠. 1번에 치중하시면 됩니다. 2번에 100이 두면 3번으로 흑이 두어서 잡으시면 되겠네요. 지금도 급소는 이곳이죠. 이곳에 1번으로 두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가 급소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1번으로 두시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1번에 두시고요. 100이 2번에 뚜면 그건 3번에 두어서 흑 100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급소는 어디입니까? 호구된 곳이 급소죠. 이곳에 1번에 두시고요. 100이 2번에 뚜면 흑은 3번으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3번에 두시면 4번에 두고요. 이럴 때 흑이 5번으로 뚜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급소는 어디입니까?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1번에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치중 2번에 뚜면 3번으로 이으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흑은 1번에 치중하면 됩니다. 1번에 치중하시고요. 100이 2번에 잡으러 오면 흑은 3번으로 이렇게 두시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급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1번에 치중하시고요. 100이 2번에 뚜면 흑은 3번으로 뚬어서 200을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급소가 보이시죠? 바로 이곳에 1번에 치중하시고요. 2번에 100이 뚜면 3번에 뚬어서 100을 잡으시면 됩니다. 급소 보이시죠? 토구되는 곳 이곳에 치중을 1번 하시고요. 100이 2번에 뚜면 흑은 3번에 뚬시고요. 4번에 100이 뚜면 흑은 5번으로 뚬어서 이 100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이죠? 1번에 치중하는 곳이 보이시죠? 1번에 이렇게 치중하시고요. 100이 2번에 뚜면 이거는 이을 필요가 없지요. 이곳은 옥집입니다. 흑은 3번으로 잡으러 가시면 됩니다. 지금도 급소가 어디입니까? 이곳에 1번에 치중하면 되죠? 2번에 뚜면 흑은 3번에 이곳에 뚬어서 잡으시면 되겠네요. 지금도 1번에 이렇게 치중이 먼저죠? 치중하시고 100이 2번에 뚜면 흑은 3번으로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번에 치중하고요. 100이 2번에 뚜면 흑은 3번으로 뚬어서 100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1번에 치중하면 되죠? 1번에 치중하고 2번에 뚜면 흑은 3번에 뚬어서 100을 잡으면 됩니다. 이 모양도 잡으려면 이곳의 1번에 먼저 치중을 해야 됩니다 1번에 두시고요 100이 2번에 뚜면 그건 3번에 두어서 100을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1번에 치중하면 되죠 100이 2번에 뚜면 지금은 3번으로 양단수를 치시면 됩니다 4, 1, 눈 모양의 급소 8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